한국국지경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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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입니다. 이 세션은 한국어로 진행될 것이고요. 총 세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는 최근에 국내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젊은 학자분들이 새로운 다양한 견해들을 갖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주신 발제 문의를 통해서 보면 미중 관계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많은 학자분들이 다루고 있긴 한데 오늘 보내주신 원고를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의견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세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세 분 발표자와 토론하시는 분의 수고가 기대됩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첫 번째 프로그램이 나온 대로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일단은 각 20분 정도 시간을 사용하실 거고요. 토론하신 분은 10분 정도로 시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남으면 다음 한 바퀴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국방연구원의 강성률 박사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과 아시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국방연구원의 강성률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게 될 주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과 아시아 전략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을 처음 이렇게 보고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주제를 접근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대중전략과 아시아 전략이 어떻게 서로 연계, 미국의 전략에서 어떻게 이 두 전략이 연계되어 왔는지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과 아시아 전략을 전망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 관련해서 세분온점들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정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주제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미국의 대중전략과 아시아 전략의 연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저희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은 계속 오늘 이 회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위중관계와 더불어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많이 얘기가 돼서 제가 중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크게 두 개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연속성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속성이라는 측면은 대중압박 정책의 기조는 개성하겠다라는 측면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다만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압박 전략의 실행 전략 즉 실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행 전략 측면에서는 변화를 주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차별화된 어떤 정책 추진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어떤 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과 아시아 전략의 연계성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연계성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이 두 전략의 어떤 상황 영향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의 대중 전략과 아시아 전략을 얘기하면 중국 대중 전략이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대중 전략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다. 이 부분에서는 다들 동의할 거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러면 미국의 대중 전략이 아시아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대중 전략이 대아시아 전략을 결정한다는 결정한다는 논리로 가서는 안 되나 그런 논리로 비약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의 어떤 전략에 대한 구상 접근법을 보면 어떤 아시아 전략을 비롯한 어떤 영내 전략의 방향성 그리고 영내 전략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국가 전략적 목표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런 전략 목표의 방향성 하에서 어떤 대중 전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라는 어떤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과 아시아 전략이 서로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맥락에서 좀 연계성을 보자라는 게 이제 제 발표의 큰 어떤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전략의 연계성과 관련해서 이제 발표문에서 크게 세 가지 논점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시아 전략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국가 전략적 목표를 전제로 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위협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접근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전망하는 게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미중 경쟁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미중 경쟁이 제가 발표해서 좀 얘기하겠지만 기존의 어떤 군사 안보적 경쟁이라는 맥락을 넘어서 그 외연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 또 심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양상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경쟁의 외연이 확대 또 심화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런 상황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과 아시아 전략의 연계성에 대한 어떤 접근법에 비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를 보는 것이 발표의 두 번째 주제고요. 그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양 전략의 연계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접근법 그리고 추진동향을 그냥 객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비판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그런 거를 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발표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아시아 전략에 내포된 미국의 국가 전략적 목표를 전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위협 인식과 대중 전략 접근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요.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 흔히 우리가 늘 얘기하는 중국의 특히 경제적 부상 거기에 따른 국제적 영향력 확대 이런 어떤 상황이 미중관계와 아시아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어 있고 탈령정계 국제정치학에서도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또 구성주의로 어떤 대별될 수 있는 국제정치학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어떤 이론적인 시각에서 어떤 보는 주제들은 보는 시각도 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법도 다르고 전망도 다르겠지만 이런 어떤 이론적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핵심적인 전제는 미국이 아시아 영래 질서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를 하고 이제 어떤 논의를 하고 기존의 어떤 국제정치 이론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래 질서의 균형자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즉 미국이 영래 질서의 균형자 역할을 지속하면서 아시아 질서에서 힘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또는 지역 배권주의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목표는 상당히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일관된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어떤 영래 질서의 목표를 전제로 봤을 때 중국이 퇴즈의 최고의 어떤 최대 도전 세력으로 부각하고 있다라는 어떤 위협인식, 그런 어떤 위협인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어떤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과 대중 전략에 대한 접근법을 저희가 전망해 보면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 또 그 이전에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으로 어떤 우리가 명명해왔던 아시아 전략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제시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명확한 비전이라든지 또는 전략서의 형태로 아직 이제 구체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하는 데 약간 한계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몇 가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기존의 용어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넘어온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넘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변화를 줄 것이냐 그 용어 자체를 변화를 줄 것이냐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 이제 흔히 이제 민주당 행정부 내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그룹이 분명히 존재하고 민주당의 정강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미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아시아 전략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어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의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는 견해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를 자유롭고 열린으로 프리 앤 오픈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영내 전략의 목표에 대한 수사적 변화는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 뭐 예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정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번영하고 이제 번영한다는 뭐 이런 표현도 번영하고 안정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영내 전략에 수사적인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내 전략에 대한 미국의 본질적 목표가 바뀌냐 그럴 걸로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그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위협 인식도 이제 아시아 영내 질서의 어떤 안정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아시아 질서에서 세력균형과 정당성에 중국이 최대 위협으로 어떤 부상하고 있다 최대 위협이다라는 그 위협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세력균형의 관점에서의 대중국 위협 인식은 군사력을 포함해서 중국과 영내 국가들 사이에서 국력의 그 불균형 형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질서의 정당성 측면에서 대중국 위협 인식은 그 중국이 흔히 이제 남중국해의 사례로 대표되는 용서적 모험주의라든지 또 강압적 경제정책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상황을 용인할 경우에는 아시아 영내 질서에서 미국 주도로 구축된 어떤 영내 질서의 정당성에 대해서 영내 국가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될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대중국 전략과 아시아 전략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크게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속성 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떤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대중 전략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냐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전략서들을 잘 읽어보면은 중국을 어떤 영내 질서에서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을 통해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영내 질서라는 비전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대중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본다면은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그 미국이 규정하는 영내 질서의 보편타당한 원칙 그런 원칙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대중 전략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과 아시아 전략의 연계성에 관한 두 번째 논점은 미중 경쟁의 확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과 아시아 전략을 연계시키는 어떤 접근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처음으로 고민할 부분은 흔히 이제 미중 경쟁을 얘기했을 때는 저희가 아마 안목적으로 서태평양에 흔히 얘기하는 미중의 전략적 열점으로 불리는 남중국회라든지 동중국회, 대만에요 이런 어떤 서태평양에서 전략적 열점들을 중심으로 미중의 군산보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미국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대체로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이제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의 공격주의, 현실주의가 얘기하는 지역 패권의 논리를 중국에 투사해가지고 중국이 일도련선을 중심으로 서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지구적 영향력을 투사할 거다라는 어떤 이런 위협인식을 미국이 가져왔다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러한 어떤 위협인식을 계승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서태평양의 군산보적 경쟁과 더불어서 미중 경쟁의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고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에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결정 그룹 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경제력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활용해가지고 유라시아와 인도양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접근법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기고문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평가 자체는 결국은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외연이 확대 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아시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필요성의 부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인도양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전이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는 상신대적으로 서태평양 중심의 어떤 시각을 견제하면서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지 않았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서태평양에서의 어떤 경쟁과 더불어서 인도양에서의 어떤 경쟁도 주목하면서 인도양을 대중 전략을 위한 아시아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저희 소속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쭉 해왔는데요 현재 미국의 국방 전략이라든지 군사 전략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 군사력을 상당히 역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 논리가 인도양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미국의 국방 군사 전략은 상당히 장기적인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군사 전략이 더 투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 역시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속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양을 넘어서 좀 더 아시아 전략의 외연을 확대해야 될 어떤 고민에도 직면할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앞서 중국의 1대1로 얘기를 했는데 1대1로의 지정학적 팽창의 양상을 보면 아시아 전략의 외연을 중앙아시아로까지 넓혀야 될 필요성도 부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연계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즉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이라는 게 단순히 아시아 전략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역의 전략, 역의 전략인 중동 전략과의 어떤 연계성을 어떻게 연계성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시아 전략의 외연을 상당히 확장시켜야 될 어떤 그런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미중 경쟁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도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태평양에서 코로나 국면 초기 때 미 해군역 운영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이 남중국에 대한 영향을 강화해 왔고 또 양국가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둘러싼 연성 권력적 경쟁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보건 안보와 네트워크 안보 같은 신흥 안보 영역에서 어떤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신흥 안보 영역에서도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런 어떤 미중의 경쟁 양상이 아시아 영내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논점으로 살펴보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과 아시아 전략을 연계하고자 하는 그 접분법을 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크게 제가 세 가지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세 가지 논점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전제를 해야 될 것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미국의 국가로서의 복원하려는 노력 그리고 국제적인 지도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대외정책의 공약은 분명히 그 비전은 보이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대외정책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담보될 것이냐에 관한 저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국내적인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분열 양상 또 트럼피즘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영향력 이런 재반 측면을 고려했을 때 대외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실행 능력을 담보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실행 능력의 약화라는 측면에서 아시아 전략과 대중 전략을 연계하겠다는 접근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가지게 되고요 그런 점을 전제로 이제 세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떤 비판적 논점을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은 비교적 이제 방향이 명확히 어느 정도 청사 이제 좀 방향성은 명확히 잡힌 것 같은데 즉 첫 번째 이제 경쟁과 협력의 논리를 미중의 어떤 경쟁과 협력 관계를 병행적으로 구축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논리를 제시하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논리 자체는 뭐 좀 잘 그 좀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경쟁과 협력의 위상이 동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하면서 또 경쟁을 통해서 미국의 우위를 담보하고 협력 관계 구축에서도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전반적인 접근법을 고이고 있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이 경쟁의 논리를 우선시할 경우에 미중 관계가 어떤 협력의 양상보다는 경쟁 또 나아가서는 대립의 양상이 좀 지배적으로 지배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양상에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또 파트너 국가들을 비롯한 영내 국가들은 미중의 어떤 갈등 구도에 연루될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할 수 있고 따라서 미국의 대중 전략에 쉽게 어떤 편승하거나 동참하기가 어려운 어떤 제약에 직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협력과 어떤 경쟁과 협력을 병행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이 아시아 전략으로서 지닌 한계점이 있지 않나라는 어떤 비판을 제기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주의적 국가들의 연대라는 논리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전략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또 파트너 국가들의 연대를 상당히 강조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강조하는 이런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과연 아시아 영내 국가들을 얼마만큼 포괄할 수 있을 것인지 아시아 영내 국가들의 어떤 정치적도 가치적도 상당한 제도적인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라는 게 영내 국가들의 이런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상당히 제약되지 한계가 있지 않나 따라서 민주주의적 연대라는 가치를 기치로 대중연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큰 상태고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 아시아 영내 국가들의 어떤 민족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좀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런 민족주의적인 시각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아시아 전략을 어떻게 서로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시각도 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방된 국제경제질서 즉 개방된 아시아 영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그 공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강조한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하겠다는 논리가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즉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하겠다는 논리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트럼프 행정부와 영속성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는 논리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의 대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지지를 안정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 1년에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나마 좀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과 같이 미국이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익을 우선시해야 되고 경제적 권용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명제에서 트럼프 행정부도 자유롭게 바이든 행정부도 자유롭기가 어렵다는 측면이죠 그렇다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아시아 영내 경제 질서의 개방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측면에 대한 공약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당장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내의 국제적 공공제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전통적으로는 영내의 경제 질서의 개방성을 담보해왔는데 이런 국제적 공공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에 쉽게 제공해주기 어렵다고 보면 대중국 견제를 위한 영내 국가들의 집단적 노력을 추동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어떤 세 가지 측면의 비판적인 어떤 논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대중 전략과 연계된 아시아 전략을 그 연계성에 대한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이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낙관론 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평가를 좀 내릴 수 있다는 게 제 발표문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열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아무래도 강 박사님 아마 바이든 정부의 미국의 입장에서 본 대중 전략 아시아 전략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 그룹은 그냥 일반적으로 대중 전략으로 해석되고 그래서 아시아 전략이 대중 전략에 매몰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주는데 그걸 좀 구분시켜서 설명하시려는 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의 고민을 잘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미국이 대중 전략 중심으로 아시아 전략을 펼쳤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와줄 수 있는데 아시아 전략이 먼저 앞에 서고 거기에 대중 전략이 들어간다면 글쎄요 조금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는 세종연구소에 정재흥 박사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바이든 행정 후 출력한 이후에 미중 관계 변화 전망인데 아시겠지만 정재흥 박사님은 중국 전문가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아까 강 박사님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중국 입장의 중심에 서서 아무래도 미중 관계를 설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분 내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쓰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너무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강석률 박사님께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미중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이걸 어떻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그러면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100% 정답은 또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담놈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미중 전략 경쟁이 저는 출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어떤 새로운 경쟁을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가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어떻게 미국 우선주의 위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동맹국들과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좀 악화시켜 나가면서 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펼쳤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동맹국들 특히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중국과의 어떤 이제 경쟁을 좀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동맹국들과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했던 어떤 미국 우선주의 정책 그리고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들을 좀 비판을 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리더십이 많이 악화가 됐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좀 역효과를 보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제 동맹국과 우방국들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기존 이제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좀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특히 뭐 유럽의 정상들과의 어떤 통화도 하고 뭐 며칠 전에는 캐나다 정상과의 통화도 하면서 기존의 어떤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되게 강화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과의 어떤 경쟁을 좀 강화시켜 나가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어떤 리더십 회복과 민주주의 인권 가치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제 국면을 이제 경쟁 국면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저는 어떤 키워드를 보면 민주주의 인권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중 간에 있어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것들이 특히 이제 홍콩 보안법이라든지 신장 시장 인권 문제 대만 대만 문제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로 무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의 이슈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이런 어떤 인권과 가치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 티벳이랑 신장과 시장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미얀마 사태에 있어서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이러한 것들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금 훼손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두 번째로 좀 이러한 연대를 좀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대통령 유세기간에 얘기했던 게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조만간 민주주의 정상회람 Summit for democracy를 하겠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다 모여서 그들 민주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연대를 통해서 그 권위주의에 대항을 하고 인권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가치지향적인 그러한 것들을 좀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거 트럼프 정부 때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점차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저는 이제 갈등에 있어서 좀 핵심되는 것들이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얘기하고 있는 신장 시장 이런 소수민족 문제라든지 이런 홍콩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그런 인권과 민주주의를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 이 문제를 핵심이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좀 앞으로 미중 간에 있어서 상당히 갈등의 차원에서 좀 전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가치와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서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라는 것들을 통해서 방금 말한 이러한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블링컨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회의가 인도태평양과 쿼드 회의를 했고 그 쿼드를 앞으로 이제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새로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도 앞으로 미국의 대중 전략의 핵심은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거기에 기반해서 쿼드를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는 미국이 이걸 통해서 훨씬 더 중국을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제가 방금 말한 민주주의와 가치와 인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 파워라고 하면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는 구체화된 기재로서 저는 미국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이 얘기하는 기재와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제 좀 대만 문제라든지 신장 문제라든지 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좀 본격화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제 크게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대중 전략에 있어서 이제 크게 맥락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럼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과거 냉정과 신냉정에 있어서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 100년 만에 대격변의 시기라고 지금 중국 지도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중국의 힘이 부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이 좀 쇠락하는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르게 말하면 과거 우리 냉전시대 때 보게 되면 소련이 쇠락하고 미국이 부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변화의 흐름이 중국한테 훨씬 유리하다고 중국은 전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이네인 따벤지 그래서 100년 만에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이 시대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얘기로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지난해 이제 19기 5중 전후에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을 하고 뭐 2049년까지 중국의 꿈을 완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맥락에서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중국이 부국 강병을 하겠다는 것이죠 부국이라는 것은 강한 경제력과 강병 강한 군사력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을 하고 2049년에 중국의 꿈을 이룩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러한 중국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지사의 큰 흐름에서 나름 중국은 이런 전략적인 그런 위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035년까지는 미국을 좀 뛰어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최근에 대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강하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시진핑 지도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본격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저는 지난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산당 항일 승전 75주년 자담회와 한국전쟁 그 기념식에서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갈 것이고 시진핑 1인 지도와 공산당이 이끌어가는 사회주의 체제로서 중국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중국 그리고 2049년까지의 그걸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제 블링컨 장관이 양재츠 국무위원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과 최근에 바이든 간의 통화를 한 내용을 제가 인민일보의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중국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은 하겠지만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 아까 말한 어떤 소수민족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는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핵심이익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핵심이익을 존중을 해준다고 하면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 문제나 어떤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를 건드린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에 시인핑과 양제츠가 미국과의 어떤 나온 담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담화에서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맥락에서 중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국강병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자립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쌍순환 전략과 첨단과학기술 자립에 본격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쌍순환을 통해서 중국이 내수경제와 국내 대순환과 국제 대순환을 통해서 왜냐하면 중국 스스로도 경제력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경제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또 중국이 갖고 있는 강한 경제 시장을 통해서 일대일로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과학기술이라든지 첨단기술 그래서 5G나 AI나 화웨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투자를 해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중국의 어떤 중국의 꿈이라든지 중국의 군사의 어떤 군사력 강화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신핑 지도부가 지금 쌍순환 전략을 하고 있고 어제 보게 되면 토핀 꽁지엔잔에서 탈빈곤화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중국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대일로와 쌍순환 전략, 첨단기술 자립이라는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아마 계속 세계 2035년까지 미국의 경제를 초월하겠다는 전략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이제 강군인데요 강군은 말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 제2의 경제적인 부를 창출을 하고 그 부를 통해서 이제 군대에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7년이 이제 중국 군의 창군,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군의 현대화들 기본적으로 완성을 하고 2035년도에도 2049년도에는 세계 최고의 군대로 자리매긴 하겠다는 그런 어떤 플래너에 지금 중국이 상당히 강한 군 개혁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 개혁들이 지금 실전 훈련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무기의 현대화 그리고 최근에 스텔스 폭격기, 미사일 부분, AI 부분 그리고 베이도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민군융합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의 어떤 첨단기술들을 군에서 융합을 하고 있고 진흥화군이라고 해서 지금 로봇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래서 군의 현대화도 지금 엄청나게 강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 결국은 중국이 어느 정도 이런 경제력과 또 중국의 전략적인 인식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것들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그럼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저는 이끌어 나갔냐 그거는 이제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리더십이 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어떻게 보면 1인 지도 리더십이 앞으로 저는 더 공고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과연 시진핑 1인 지도 리더십이 강화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는 시진핑의 1인 지도 리더십이 강화되는 것이 이게 독재가 아니냐 이것이 제2의 마오가 아니냐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같이 이런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그리고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2049년과 2035년의 어떤 전략적 그림에서는 아마 이러한 그리고 강군의 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아마 중국은 이러한 시진핑의 1인 중심 지도체제도 저는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로 보여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또 어느 정도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곡봉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금 과거에 화곡봉을 다시 평가를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중국이 시진핑의 어떤 1인 지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국 내에서도 어느 부분 상당히 전략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담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아까 말한 그런 어떤 큰 맥락에서 중국에 대해서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겠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부국강병이라는 큰 노선 그리고 중국이 제시한 2049년, 2035년의 그 노선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이 얘기하는 핵심 이익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부분에서 존중을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중국이 얘기하는 그런 핵심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나간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다고 거기에 양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얘기하면서 나름 국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일대일로와 상순환이라든지 그리고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강군의 꿈과 어떻게 보면 강군의 이런 어떤 군 현대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은 나름대로 타임 스케줄을 갖고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러한 어떤 큰 흐름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미중 간의 어떤 전략적 경쟁이 전개되는 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한국도 우리도 어느 한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도 우리의 어떤 지금 미국과 중국 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 또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변화라든지 이 흐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또 거기에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간단히 전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형 박사님 정재형 박사님은 미국은 어쨌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특히 동맹과의 관계를 강해서 중국의 부상을 통제하고 봉쇄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중국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길을 가겠다 결국은 양국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 양상이 보이긴 하는데 아까 강 박사님이 잠깐 얘기하신 게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의지는 이렇다 할지라도 과연 지금 같은 새로운 국제 환경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미중 양국 모두가 의지대로 과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나 공간이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조금 생기기는 합니다 토론하실 때 한번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발표자로 수강대의 김동중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두 분이 이제 각각 미국과 중국을 해주셨으면 김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인식과 옵션이라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여기에 사실은 한국이 미중 경제에서 한국은 어떤 수태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있는데요 제가 글을 잠깐 읽어봤으면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김 박사님 20분 내에서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동아시아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전략적 옵션이라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먼저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글은 굉장히 명확하게 제한된 목적을 가진다는 겁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대외 전략이나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외적인 물적 요인과 비물주적 요인, 국내적인 의제와 이해관계, 행위자들의 이념과 지향점 혹은 다른 여러 이슈들 간의 연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식의 부족과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내공이 부족해서 그것들을 한데 엮어내기에는 아직까지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중 경쟁의 일부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기술해보고 그것이 한국의 진인의 함위를 밝힌 다음 그에 입각해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모색해보는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한번 진행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먼저 동아시아 미중 전략 경쟁의 추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군사적 갈등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학계에서나 아니면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부상이 지속될 경우 미국과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때로는 군사적 대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미중 간의 군사적 전략적 경쟁의 구체적인 추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안보 경쟁을 진행한 데 있어서 미국은 어디까지나 봉쇄 정책, 특히 방어적인 개념에서의 봉쇄 정책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봉쇄 정책이라면 중국이 공격적인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과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용토적 현상 변경을 시도한 것을 막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공세적인 전략은 만약 미국이 원한다고 할 수도 있고 실행을 하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해양이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공세적인 전략을 추여하려면 대륙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단계가 있고 또 중국이 큰 인구와 국내 시장을 고려할 경우에 이런 공세적인 봉쇄가 어디까지나 효과가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유럽 및 인도의 전략적 인식차 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포위하고 압박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더라도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디서 상까지 가능할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상당한 핵포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미국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타도하기 위한 군사 전략을 실행한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실행하고 그것을 성공을 거둔다는 입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너무 큰 위험, 핵과 관련된 위험 때문에 지속되기 또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반면에 중국은 미국이 봉쇄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미중 간 군사 경쟁의 측면에서는 지뢰적 요인과 크게 봤을 때 핵무기의 존재로 인해서 냉전기 미소 갈등과 같은 대규모 지상군 간 군사적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태평양 지역에서 해전이나 공중전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이것이 핵 수준까지 확전이 되는 아주 급속한 대규모의 군사적인 확전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것도 또한 지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미중 갈등의 두 번째 주요 측면이라고 한다면 국제질서 내에서 주도권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흔히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듯이 국제체제의 최강국과 그에 도전하는 국가 간의 경쟁은 국제관계 주요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거번하는 규칙, 규범 과정과 관련한 주도권 경쟁을 핵심, 특징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탈냉전기 들어서 중국이 부상을 시작함에 따라서 중국이 책임감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을 밝혀왔지만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그러한 입장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명확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약할 때는 아직까지 약할 때는 책임감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할 계기가 있지만 하지만 중국이 정말로 미국을 위협할 만한 경제적 역량을 지니게 되면 미국 주도의 질서 내에서 중국이 어디까지나 2등 국가로 만족할 것인가를 계속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중국이 이러한 미국 주도 질서 안에서 성장을 하더라도 중국이 부상을 환영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미중 갈등의 주요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날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전략 갈등과 경제 갈등이 연계가 된다라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미중 간 전략 갈등은 중국의 힘의 성장과 깊게 관련되어 있는데 중국의 힘의 성장은 결국 비약적인 경제적 성장에 기인한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전략적인 도전을 효과적으로 다루자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군사적인 경쟁은 매우 기술 집약적인 군사력 간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경제 영역에서의 갈등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대되어 간단하게 말해서 전략적인 하이 폴리틱스가 로우 폴리틱스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은 오늘 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국제 경제에 대한 상당한 통제력을 지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국내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적극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 활동을 나아가는 것이 미국 국내에서 지속가능한 정치적 어젠다인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전반적인 추이를 고려했을 때 그러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의 함의를 가진 측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날 국제 체제의 변화라고 보게 되면 냉전이 끝난 후에 단극체계가 등장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거기에서 무엇인가로 변해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 공동한 수준의 하나의 극의 등장으로까지 연결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많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에 맞서는 하나의 극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정부 조직 개선, 국내적인 개혁 문제, 군사력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 여기서 전제가 될 것이 미국이 어떤 경제적 기술적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까지도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완전한 국제 체제의 변화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고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틀림없이 중국을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를 위해 많은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중국에 대항하여 전통적 동맹국들을 엮어내는 강력한 공동전선 형성 노력이 과연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유럽, 특히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안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전선에 원칙적 참여 이외에 적극적인 경제 제약이라든가 군사적인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협력을 할지는 매우 의무스럽습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서구 국가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 국가들도 유럽의 선례를 따르고 미국의 대중국 전선 참여를 망설일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중국 전선 형성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집단형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럽과의 협력 문제는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팬데믹 시대에서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얼마 전에 수천 조언을 풀기로 했죠 금기 부양을 위해서 그런 시장을 포기하고 미국의 대중국 전선에 합류할 수 있을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도와의 관계도 조금 조심스럽게 보아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근래와 스트림 없이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으면서 인도가 미국과의 군사 협력 관계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도 특유의 전략 문화를 감안을 해보면 특히 상당히 독자적인 것을 주호하고 강대국과의 동맹을 어느 정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인도의 전략적 전통을 볼 때 인도가 과연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력한 군사 동맹으로 특히 미국이 생각하는 식의 안보 동맹으로 발전시킬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인데요 봉쇄 전략을 하면 틀림없이 방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쇄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방어적인 전략을 실행하는 걸로 머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중국과 미국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지적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위험성 그리고 그 두 가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적 대치 성격을 볼 때 대규모의 계획된 군사 작전이나 의도적 전쟁의 가능성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치적 결정에 의한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물론 양국 간이 정치적으로는 아주 체계적으로 의도되지 않았지만 우발적인 무력 충돌 특히 해상이나 공중성 전력 간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매우 높게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 생각에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갈라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제약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적인 제약이라는 것은 오늘날 유럽과 같은 다른 경제 중심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이 중국과 안 하면 다른 나라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현재까지는 새로운 기술 개발인가라든가를 예를 들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지 못했다고 하면 미국이 제약을 가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유럽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되고 또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표준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미국만 손해가 보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약을 철회하거나 제한된 영역에서 실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경제적인 제약은 틀림없이 군사적으로 직접적인 의미를 지니는 여러 통신기술면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실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것도 함께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 함께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갈라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 혹은 여타 경제질서의 구축 전망 또한 매우 밝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미국의 국내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경제적으로 떨어져 나와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려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했던 활동을 다른 데서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미국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이 선호한 것은 미국으로 생산활동을 회귀 리쇼링랑이라는 회귀나 보호무역 미국에게 유리한 무역 조약이지 그런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보호무역으로 나아가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게 경제적인 대중국 전략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문제를 또 지닌다는 것을 또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른바 디커플링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통해 이렇게 일종의 경제적 철회의 장막에 세우는 일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옵션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보게 되면 크게 보았을 때 대외적인 측면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측면과 또 두 번째로는 국내적 측면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입장 특히 미국과의 안보 협력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이 대중국 협력 요구를 할 경우 특히 미국의 협력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전략들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의 안보 관계는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인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큰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편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미중 관계와 경쟁과 관련한 전략적 고려로 인해 감소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중국은 매우 거대한 시장이고 한국이 경제적인 성장을 이어가려면 계속해서 팽창할 세계 핵심 시장 중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한국이 정치적인 전략적인 고려로 감소시키면 그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한국만 자신이 경제적 경쟁자들에 비해서 약화되고 반면에 중국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한국에 더 결과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관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보다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압박하는 방향으로 의도하더라도 실행이 되고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어느 정도 의구심이 들기 때문인데요 특히 군사적 대응의 측면에서나 경제적 대응의 측면에서나 미국이 아주 일관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중국 동맹체계 형성이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꽤 높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으로서 회피해야 하는 상황은 미국이 대중국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미국의 대응이 흐지부지 되어 한국만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여러분 강조를 드린 것 같은데 미중 경쟁이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틀림없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제한할 것이고 동맹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 정치권이 추구하거나 원하는 대외 정책 어젠다의 행동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 유지를 미국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협력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전반적인 이해관계에는 동조하고 정책 방향에는 지지를 보내지만 미국의 어젠다에 구체적인 실질적인 참여는 미루는 일종의 지연 전략을 통해 한국에게 이익이 되는 미국과의 안보협력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라는 현상 유지를 이어가는 데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행동을 같이 할 것을 밝히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미국이 대중국 경제 혹은 군사적 압박 실행을 하려고 할 때 한국은 나투 국가들과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대부분 참여하면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국가들이 미국이 대중국 어젠다에 참여를 미룰 가능성이 높으면 그것들과 함께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나투 국가들이 대중국 전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한국도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내적인 고려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한국 국내 담론들에서 많이 발견되는 게 미중 경쟁의 성격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과장을 하고 한국 정부의 선택을 압박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국내 담론 중에서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미중 경쟁을 흔히 패권 경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러한 접근은 제 생각에는 현실을 최소한 두 측면에서 호도하고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먼저 패권 경쟁이라는 건 강대국 경쟁의 한 방식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중 간 경쟁은 실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각각의 영역에 다른 집단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전략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패권 경쟁이라 부르게 되면 현실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잘못된 대응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특히 국내 담론에서 미중 경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시기별 사안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국내 담론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미중 경쟁을 자신이 우리 생존의 문제와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고도로 산업화되고 기술 발전을 달성했고 동원되어 있는 국가인데 이러한 국가가 강대국 경쟁의 물결을 휩쓸려서 생존을 담보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핵무장이라는 옵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이 상황을 과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외 환경을 이해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자들이 사고를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동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김 교수님 발표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미중 경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두 나라가 이 갈등 경쟁을 지속할 만한 능력이 동반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김동진께서 거기에 대한 많은 해답을 제시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은 결국은 경제적 부상인데 그 경제적 부상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것인가 위협으로 인식되어야 미국 중심의 대중국 견제가 현상될 텐데 이유나 인도에서의 그런 선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안하셨고요 마지막에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위중 관계에 대한 담론들이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갈등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도 흥미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 분 발표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들으신 세 분 토론자분이 계신데 세 분이 각각 토론을 진행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세 분은 일단은 명지대 정성철 교수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당국대 이동민 교수님 그리고 성김관대 차태서 교수님 세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은 한 10분 정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각각 지정 토론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큰 주제에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시고 편하게 토론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정성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정성철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 분 발표 그리고 또 이전 세션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었고요 이 토론에서는 특별히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강성철 박사님과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질문 하나 드리고 세 가지 제언 정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자협력, 민주주의, 대중압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를 포함해서 또 강성철 박사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결국에 이것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 제약요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의 말로 표현하면 세 가지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다자협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자국의 백인 노동자, 중상층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다자협력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국가들의 경제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국내의 청중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지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있어서 가장 큰 공신이 누구인가 4년 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이번에는 바이든을 지지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 결국에 미국의 중상층들의 일부가 이탈했고 바이든한테 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 후에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이 백인 중상층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들의 필요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였던 보호무역 아니면 자국 산업과 자국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더 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다자 협력을 이룰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첫 번째 딜레마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 민주주의에 관련된 건데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D10, 쿼드, 쿼드 플러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그것을 통해서 동맹 네트워크 아니면 블러그를 얼마나 확대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또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하고 계시고 저도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 베트남, 미얀마 같은 국가들을 포함해서 또 주요 국가들을 봤을 때 민주주의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들을 미국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쫓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 딜레마를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대중 압박인데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 더 경쟁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관한 초국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배제한 상태로 얼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중국하고 경쟁하지만 한편으로 협력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기 힘든 말인데 글로벌 팬데믹이든 아니면 기후변화이든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상황인데 중국의 압박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하나를 빼고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딜레마를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 딜레마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말과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강성진 박사님과 동의하는 바인데 여기서 제가 강 박사님이나 다른 발표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두 가지 측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역량 차원이고 하나는 기회 부분인데 역량이라는 건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거의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동일한 글로벌 팬데미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결국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 역량에 있어서 어떤 지위,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결국에는 국내 차원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회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좋은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하려는 국가한테 좋은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글로벌 팬데믹 앞에서 글로벌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바이든 행정부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세 가지 차원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학술회의장이고 정책연구와 학술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이고 또 이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중 라이벌, 미중 경쟁에 대한 것은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의 학자들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보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력전위에 대한 과도한 영향 세력전위 이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력전위는 모든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 파워 시프트, 파워 이퀘이티라는 두 가지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는 건데 결국에는 힘이 상대적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둘이 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전위 이론을 너무 많이 말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언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었느냐, 넘겠느냐, 뛰어넘었느냐 계속 이런 논쟁들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떤 인디케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국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항상 바뀔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도 많은 관심들이 그 부분에 쏠려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그인에는 세력전위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의 담론을 규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파워시프트, 그러니까 힘이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늘어나는 상대적으로 그런 현상에서 어느 만큼의 속도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가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지 어떤 추세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상당히 다른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미중관계의 더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코노믹 파워와 밀리터리 파워의 관계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분석 수준의 문제입니다 미중 당사자들은 결국에 미중 두 나라 양자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들의 당연한 관심사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미국의 라이벌 관계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옵션들이 주어져 있는지인데 결국에 이러기 위해서는 연구 단계에서부터 분석 수준에 있어서 양자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연구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3자 관계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4자 관계도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석 수준에 있어서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나 분석들 협상 모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저는 양자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치중된 나머지 더 다양한 분석 수준에 대한 생각들을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렵지 않을까 특별히 미중의 관점에서 양자 수준에서 이야기할 때 물론 동맹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죠 그런데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이들은 우리들을 연루시킬 수 있는 매력적이지만 위험한 존재 앨리슨의 책에서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미국과 중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되게 마이너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분석 수준을 다양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와 외교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더 연구들 아니면 검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탈냉정기에 저는 국제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라고 봅니다 민주평화론을 필두로 해서 그 이후에 정말 정치체제와 외교정책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나왔었고요 그것들을 위주로 어떻게 보면 함께의 담론들이 저는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그러한 이론들이 얼마나 맞았는가 얼마나 적실성이 있었는가 어떻게 보면 냉전 끝나고 나서 단극체제의 최정점에 있었을 때를 벗어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론들의 보편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외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항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그러한지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내적인 밸런스 앤 체크라는 것들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러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한 연구들은 당연히 미국의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유롭게 토론을 부탁드리는데 정말 자유롭게 다양한 새로운 주제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미중관계 틀 속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학회 회장도 계시니까 지금 정은 박사님이 얘기한 문제는 학회에서 이 주제 하나하나 갖고 회의 세션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빛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당국대 이동민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차 박사님 토론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지역 패권주의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공세적인 전략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차원에서 거시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해주셨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경쟁 속의 협력 이 병행적 구축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물론 경쟁 속의 협력의 정책이 한국 차원에서는 갈등 구조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김동진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정책이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정 박사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관계 변화 지속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특히 중국 시진핑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가시화된 대중국 강경 정책 외교 노선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을 하면서 미중 관계가 급격히 약화되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중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핵심이익, 다시 말해서 정권 안보, 영토 문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침해하는 어떤 국가와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잘 분석해 주셨고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대만, 티베트, 신장, 위구르 문제 등은 내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물론이고 중국의 군부도 국방백서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안보 정책의 변화는 중국의 군사적 구성과도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짱저민 시기부터 군사혁신을 통해 중국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완성하였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 가장 먼저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국방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추진했던 자동예상 삭감 정책을 개정하면서 국방비 중행을 통해서 저위력 핵무기를 대량 생산을 하고 미국에 노화되었던 핵무력의 현대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87년도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폐기하는 결정을 한 것은 향후 미국이 군사의 위를 지속적으로 선점하겠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 전략 조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해왔고 국방배사에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데 국제 환경의 변화는 미국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을 조정하고 일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불필요한 핵군비 경쟁을 포함하여 우주전쟁, 사이버전쟁, 미사일 방어체제 등의 군비 경쟁이 도래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 전략적 안정을 해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출간한 중화인민공화국 군사 및 안보 발전에 관한 연례의회 보고서에서 의하면 중국은 미사일 영향을 강화하면서 반접근, 반지역 거부 A2AD 전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1도련선 내에 있는 그러한 억제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출간된 미중 군사 역량 보고서를 확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충돌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완전하게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보고서와 더불어서 미국 작년 5월에 미국 백악관에서 출간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도 사실상 미국은 새로운 상세 전략을 만들어내야 된다. 미국은 핵 전력 삼각축, 다시 말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탄두 탑재 전략 잠수함, 전략폭격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미국의 공해 전투 전략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2015년부터는 공해 전투 전략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제공영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으로 변화되었으나 사실상 새로운 이러한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3차 상세 전략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발하면서 과연 이러한 대중국 강경 정책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강경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조금 관망해봐야 한다고 제시하는데 얼마 전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에 CNN 타운홀에서 개최된 대통령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 다시 말해서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 등은 중국의 국내 문제이며 각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대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국무선과 국방부 등에서 여러 기관 등에서 발언한 프레이덴셜 렉시컨을 대통령 담화를 보면 강경 정책을 과연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들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가장 큰 현존 위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아까 정성철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비전통 안보 영역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규정을 하고 또 중국은 엄중한 도전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는 위협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도전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2월에 미국의 대표 친중 전략가인 헬리 키신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정권케임을 하고 대중강경파의 거두인 마이클 피스버리 박사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대중국 정책을 강화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보면 이 자유질서를 넘어서 신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차여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국제질서가 유지가 될 수 없으며 새로운 현실주의적인 차원에서 국제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채워있었는데 지금 다시 대중국 강경파들을 해체한다라는 통보를 하고 최근에 대중국 전략을 검토하고 국방부 내에 중국 전단팀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일라이 라트너 신미국 안보 센터 부소장을 포함한 15명의 민간인을 주축으로 하는 중국 전단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수개월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겠다 다시 말해서 대중국 전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전문가들을 보면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일본을 중시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데 아까 정재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100년 만에 기회를 얻었다라고 보고 있으며 이 변화의 흐름이 중국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면서 2049년도까지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포명하고 있는데 사실상 앤토니 블링큰이나 웬디 셔먼 그리고 컷 캠버 이런 분들은 사실상 중국과의 어느 정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포명하고 있고 특히 가장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변화가 보이는 건 뭐냐면 중국이 아까 정정 박사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국내와 국제 대순환 전략을 고수하고 쌍순환 전략을 만들어서 첨단 기술 자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치하고 있는 전략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의석이 대전략으로 만들어낸 국민융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국민융합 정책을 제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민해방군과 연계되어 있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미국에서 사실상 추방을 하고 강경정책을 추진한 반면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서 과대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강경정책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들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트럼프 행정부의 대전략은 기존의 자유국제질서를 버리고 현실주의적인 그런 국제질서를 추구하고자 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질서로 회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한미일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제를 중시하면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영내 안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선택적인 차원에서 잘 짚어주셨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사실상 경쟁과 협력이라는 이러한 모호성에 있는 대중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시로 한 그러한 전략을 추구하고 밴드웨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거의 발제 보험관은 굉장히 구체적인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이신 성균관대 차태서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균관대 차태서입니다. 저는 주로 김동중 교수님 발표 후문에 대해서 토론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포인트 정도를 좀 더 김동중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미국의 봉쇄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동중 교수님의 예측으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정책도 일종의 캐넌을 쿼트하시면서 캐넌이 본래 기획했던 그런 온관한 형태의 봉쇄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냉전 시기 미국 외교의 독해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의 봉쇄 정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캐넌이 컨테인먼트 봉쇄 정책의 아버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냉전 시대에 진행되었던 봉쇄 정책의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이데올로기적이고 강경한 형태로 진행되었죠. 그래서 바로 뒤여 있었던 트루먼 독진이라든지 NSC-68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향이 극대화돼서 큰 사고가 났던 월남전의 문제 등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가령 제가 토론 문에도 길게 인용을 해봤지만 94년도에 냉전이 다 끝나고 나서 캐넌이 얘기했던 일종의 회고를 보면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봉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련 지도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팽창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고 아무도 이득을 볼 수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시어리에서 턱을 하자고 하는 게 캐넌의 본래 의도였다는 거죠. 유럽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나눠서 세력권을 분할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세드먼트를 할 거냐 딜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 뉴욕타임즈의 회고 글을 보면 바로 그 지점에서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가장 디서드먼트가 된 부분. 그것이 뭐냐면 정작 미국 정부는 무조건적 항복을 원했다는 거예요. 소련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은 세드먼트를 원했고 소련과의 협상을 원했는데 미국이 밀어붙였던 것은 무조건적인 항복이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쓸모없이 40여 년의 냉전이 지속되었다. 자신이 본래 기획했던 보다 현실주의적인 온건한 형태의 봉쇄가 아니라 그 이후에 미국 외교 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고전적으로는 루이 하츠 같은 사람이 얘기했었고 최근에는 마이클 데시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국가 정체성이랄까 아니면 자율주의적인 성전의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왜곡시키는 또는 스퀘우시키는 그런 어떤 문제가 미국 외교에서 계속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논을 언급하면서 어떤 온건한 형태의 봉쇄가 앞으로 대중 정책의 기본 구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냉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미국이 갖고 있는 국가 정체성이나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오리엔테이션이 그런 온건한 봉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가령 트럼프 시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폼페오 장관이 했던 그 닉슨 도서관에서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디텐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바로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미네 안보회의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자꾸 이걸 어떤 강대국 간 경쟁이나 어떤 현실주의적인 세력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이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러니까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이런 형태의 이분법적 구도로 대외 정책을 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형식의 정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앞으로 대중 정책에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김동중 교수님이 제안하신 형태와 비슷한 어떤 제안들이 가령 그레이엄 앨리슨이나 크리스 레인이 최근 했던 식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캐논이 본래 구상했던 봉쇄랑 가장 비슷한 구상인 것 같은데 서태평양을 놓고 세들먼트를 하는 거죠 두 개로 나누자 서태평양의 서쪽은 중국이 관리하고 세력권으로서 동쪽 부분은 동태평양은 미국이 관리하고 이런 식의 그런 세들먼트를 그레이엄 앨리슨이나 크리스토퍼 레인은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오프셔 밸런싱조차 너무 과격하다 그런 식으로 가면 결국 충돌로 갈 것이고 그것보다 더 한 발 물러서는 캐논이 얘기했던 캐논은 유럽을 놓고 그런 세들먼트를 얘기했던 거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 세들먼트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 부분과 경제의 연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김동중 교수님이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경제 상호의존이 일정 부분 지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존에 예를 들면 2000년대의 차이메리카 이런 담론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차이메리카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니알 포거슨 자신이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 경제의 상호의존 시대는 종원되었다 차이메리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종의 구조적인 힘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 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점점 더 현실주의적인 강대국당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면 IR-101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점점 더 앱솔루트 게임보다는 렐러티브 게인을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갈수록 보호주의적인 또는 중상주의적인 형태의 정책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중 교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카운터 아귀를 해주실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나 포퓰리즘이나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경제의 안보화라든지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여기서 얘기하는 합리성이라는 건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형태의 보호주의나 중상주의 이런 민족주의적인 경제 정책들이 계속해서 부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앞서 봉쇄 정책에 대한 이야기랑도 어떻게 보면 통하는 것 같은데 합리적인 계산 또는 이익의 계산을 했을 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비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서 얘기하신 그런 경제적 상호의존 또는 디커플링의 반대다는 힘들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페이지에 보면 김동중 교수님은 중국이 당분간 어떤 대한질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자유세계 질서를 넘어서는 형태의 대한질서를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논의들을 보면 미국과 중국 내부 모두에서 훨씬 그것보다는 레디컬하게 보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대안적인 세계질서 구상이 갈수록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상타파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중국 내에서는 특히 지식인계에서는 TNCI 천하에 대한 담론이 등장을 한다든지 또 그것과 어떤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신형 국제관계론이나 인류 운명 공동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물론 이건 레토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레토릭의 범위나 어떤 진지함 이런 것들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특히나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판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국무부 정책계획국에서 나왔던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라는 글을 보면 굉장히 조야한 형태로 천하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담론의 수준 자체는 저는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국무부에서도 천하질서라는 것이 중국이 원하는 최종적인 블루프린트고 세계질서에 대한 그것은 위계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응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 막판에 그냥 레포트 나온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국가 내부에서 국가기구가 공식적으로 천하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과연 중국이 대한세계질서에 대해서 그 의도를 갖고 있느냐 그 의도가 어느 정도로 씬스여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은 한국의 옵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김동준 교수님 발표문에서의 백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명한 내용이고 가장 논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사실은 토론 문에는 제가 그냥 길게 인용을 쭉 해놨는데 그 인용한 내용만 보셔도 여러 가지 토론거리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내에서의 가장 주류적인 미중 경쟁이나 한국의 외교 정책 또는 보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논쟁적인 주장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저는 프로버커티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구심을 제기하십니다 미국이 중국과 대결을 할 것이다 봉쇄를 추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현재의 물적 조건이나 국내 정치적 갈등 상황을 봤을 때 결국 미국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하는 어떤 공식적인 독트린이나 의도가 아니라 능력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디베이팅 포인트는 반기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어벤덤먼트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발표에는 잠깐 언급은 안 하셨는데 흥미로웠던 문장이 제가 읽어보면 10페이지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구축하려는 질서에 한국이 2등 시민으로 취급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대중국 어젠다에 참여를 미루는 연기의 결정이 그러나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신리이지 국제관계에서의 명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한국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 미국이 왜냐하면 동맹의 신뢰도 하락이나 아니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핵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처벌할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주류적인 또는 보수적인 해석과 가장 큰 차이를 이루는 기본적인 가정이 북한이나 중국 문제의 어떤 위험평가 부분이 가장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김동중 교수님은 이런 미중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차하면 핵무장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문제라든지 북한의 위협 같은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종의 레티튜드가 넓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내 논쟁은 그것보다는 훨씬 급박한 얘기들을 하죠 과장됐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까 2등심이 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코너스턴, 린치핀 어느 단어가 더 중요한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역살잡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국내적인 다문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이런 주류적인 미중 경쟁이나 아니면 북한 문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김동중 교수님이 어떻게 다시 또 카운터 답변을 해주실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하여간 저는 훨씬 맷집이 약해서 이런 정책과 관련된 주장들을 되도록 회피하는 입장인데 굉장히 선명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정책 분야나 한국의 외교정책 분야에서 앞으로 김 교수님이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두 시간이 굉장히 넉넉하고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차태서 교수님 질문하시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돼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느꼈던 흥미로운 관심하고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주셨고요 지금 15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세 분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세 분이 각각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짧게 응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강석열 교수님한테는 미국의 전략 목표는 미국의 대중전략의 목표는 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강 교수님 얘기하셨고 김동준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미국의 대중전략의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면 그렇다면 미국 사실 그 역량의 한계는 대부분 국내 정치에서 약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셨고요 아까 정성철 교수님께 딜레마라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국의 전략 목표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말기에 미국의 파산 공사를 펼칠 때 중국 내 학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미국은 중국이 제의 소련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제의 일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는 아니다 우리에겐 이건 네 번째 중요한 기회야 뭐 이런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미국의 궁극적인 대중전략의 목표는 중국의 체제 붕괴냐 아니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거냐 크게 보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웅 교수님한테도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미국의 의도가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계들이 논란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계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의문시하는 편에서도 중국 내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도대체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중국 연구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동준 교수님은 워낙 많은 질문을 받으셔서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들은다면 이게 미중이 갈등도 있지만 사실은 타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타협할 수 있는 영역도 있는데 그 타협의 영역 중에서 한국 한반도에게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조금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대답해 주시면 좋고요 시간 남은 범위 내에서 한 5분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김동준 교수님은 한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저 발표 토론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아마 좀 시각이 좀 뭐랄까 공감돼 수렴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좀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저도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의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미국의 대중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이 뭐냐 일단 비전이나 우체적인 전략소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발표문에서는 아시아 전략의 영내 전략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그 목표에 대해서 중국이 수능하는 게 중국을 수능시키도록 하는 게 미국의 목표라고 약간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요 현재 미국 분위기가 아마 미국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하는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급하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도 급했고 지금 아니면 늦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말 들어서는 미국 내에서나 정말 지금 중국을 못 누르면 앞으로 영원히 못 누른다라는 어떤 급한 어떤 위기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초당적인 어떤 차원에서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어떤 중국의 부상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라는 그런 목적은 절대 아니고요 규모적으로 신냉전을 추구하지는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중의 전략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뭐 그런 논리를 트럼프 행정부와 연속상에서 대중전략을 고사하는데 과학기술 패권 경쟁, 트럼프 행정부도 강조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권 경쟁이라는 용어는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떤 중국의 부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아직은 미국이 이 부분에 레버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중국의 부상을 억제해야 된다 눌러야 된다는 어떤 기류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대중전략이라는 것과 또 어차피 연계될 수 대중전략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앞에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들은 느낌이 그 미중 관계에 관한 얘기가 참 저는 뭐가 흥미롭냐면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주로 이제 세력 전이라든지 이런 현실주의적인 갈등의 구도라는 시각에서 많이 했는데 제가 발표문에서도 약간 언급한 것 같지만 초창기에 그 로베트 로스인가요? 그 보스턴 대학교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1999년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때 미중의 양극 안정론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해양 세력이고 중국은 대륙 세력이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패권 구도가 탈냉전 이제 단극 구도에서 중국의 부상이 복격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흔히 이제 미국에서 얘기한 양극 안정론이라는 게 미중관계로 투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간단히 논의된 다음에는 그냥 바로 세력전이 담론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이지 않나 그게 어떤 우리의 미중관계에 대한 사유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반성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에 저 이동민 교수님께서 하시면서 미국의 국방 군사 전략 얘기 많이 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그런 분야를 주된 연구 분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참 반갑게 좀 정말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들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얘기하면 지금 미국의 국방 군사 전략이 중국과 전쟁을 하자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게 각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전략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3차 상세 전략이라든지 또 정보 융합이라든지 이런 추진 방향이 있는데 전반적인 맥락은 중국과 전략 경쟁을 군사적 측면의 전략 경쟁을 지속하면서 만약 갈등이 전개되면 그 갈등을 다시 경쟁의 구도로 전환시킨다 그 갈등이 전쟁으로 비하되는 게 아니라 경쟁의 구도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게 지금 미국의 국방 군사 전략의 전체적인 논리적 기조라고 보면 그런 어떤 미 국방부가 또 군사 전략 어떤 합참이라든지 이런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자체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내재된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성적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이 하시고 세 가지 딜레마라는 게 본질적으로 제가 어떤 발표를 했다고 좀 리프레이즈 하는 새롭게 리프레이즈를 해주셨다는 측면에서 좀 흥미롭게 들었고요 아까 그 역량과 기회를 얘기하셨는데 미국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복원력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형적인 미국의 모습은 미국은 그냥 복원력 있는 국가 스스로 자기 복원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사례 경험을 통해서 그런 데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무너진 것도 있고 정말 또 미국의 현실에 어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국제적 지도력을 어떤 뭐랄까 담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랄까 국내적 역량이라든지 또 지도력이나 이런 걸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현 시점에서 조금 비관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회 차원에서는 사실은 기회 차원에서는 미중의 협력 구도가 본격화되면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가 좀 더 다자 협력을 주도할 수 있고 중국과 미국을 보관하는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지구적 보건 안보 위기에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널리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미중 협력 구도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현재는 좀 드는 상황이고 다만 또 한편에서는 아까 이제 과학기술 경쟁에 있어서 어떤 미국과 미국의 어떤 중국의 부상을 누르려고 하는 맥락에서 미국이 이제 스윈이 한국과 대만의 한편으로 지금 하나의 진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맥락에서는 또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을 거는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동맹,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방향보다는 오히려 중국과의 갈등 구도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오히려 동맹이라든지 영내 파트너 국가들의 어떤 연대를 강화하고 집단적인 노력을 추동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노력을 좀 더 우선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미중 갈등 구도가 먼저 부각이 되면 오히려 그런 동맹 전략이라든지 파트너 국가의 집단적 노력을 추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전략의 어떤 동맹 전략, 아시아 전략의 좀 방향성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재형 박사님 토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네인 따벤인지, 그러니까 100년 만에 대전환, 대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세 동점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란 이런 동양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서방이라는 다른 중국만의 가진 가치관에서 보면 중국은 바둑을 뜨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라고 중국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2049년의 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두 번째는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했고 지금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앞으로 중국이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끝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런 핵심이 대만 문제라든지 신장, 시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처음에 중국 내에서도 왜 미국이 이게 불가능한 걸 건드리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중국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저는 중국이 역으로 앞으로 이걸 통해서 중국은 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하나의 계기로 저는 또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중국만의 어떤 전략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이 얘기하는 손자병법이라든지 우리라는 다른 동양적 사고에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진 교수님 원래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4분 정도밖에 남았나 봐요. 제가 할 일에 다 시간을 들을 테니까 일단 요약해서 저도 차태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에 거의 동의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쇄와 관련해서는 차태서 교수님이 아주 상세하고 유익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추구했던 봉쇄 전략은 매우 강한 봉쇄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었고요. 그래서는 또 이제 상당히 설명이 부족했는데 제가 주목을 하고자 했던 것은 미국이 봉쇄 전략을, 공쇄적인 봉쇄 전략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결과물로 나타날 것은 상당히 방어적인 입장에서의 봉쇄 전략에서 추구한 것과 비슷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태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미국에서의 매우 프로포커티브한 봉쇄적인 입장들은 당연히 이어질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것과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소련과 다르게 중국은 아무리 성장을 해도 유라시아 해결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리적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세계에서 반, 많이 봐주는 반 아니면 3분의 1은 중국에게 안보 위협을 받지 않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공쇄적인, 아주 포괄적인 봉쇄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서태평양을 분할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당연히 미국이 그러한 결과물을 원해서 받아들일 일은 절대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이 성장하게 되고 정말로 진정한 하나의 극으로서 등장을 하고 인식이 된다면 미국이 원치 않더라도 서태평양에서 밀려나는 결과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경제와 전략 간의 연계인데요. 물론 이제 디커플링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지적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주류 입장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 건가는 어디까지나 경험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경제 전략 연계 측면에서도 미국이 이거를 안보적인 고력을 위해 실행을 하고자 하더라도 경제적인 제약을 실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역시 결과적으로 실행이 될 것인가 실행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후속적인 생각이고요. 이론적인 맥락에서도 이제 상대적 이득 논쟁이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이거는 반대 현실주자들이 진 논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적 이득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행위자가 있을 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질까 봐 협력을 못한다는 건데 이건 일단 제3의 행위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논리 자체가 약간 좀 많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어느 날 상황은 따라서 이렇게 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한 상대적 이득 상황보다는 거기에 반박을 한 다른 이론가들이 상황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물론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크게 변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중국이 경제적인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경제적인 상황이 변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지 미국이 전략적인 선택, 정책적인,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그런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크게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이 제창하는 대한적 질서의 전망인데 저도 차태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중국이 그것을 주장을 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아주 구체화되지 않은 관념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마는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앞으로 대안적인 질서로서 당연히 제창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이 했던 것처럼 중국도 자기 중심의 질서를 만들어갈 인센티브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의 선택과 관련해서 좀 프로포커티브한 몇 가지 문구들을 썼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프로포커티브할지는 몰랐고요.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이나 포인트들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드는 게 예를 들어 미국이 능력에 대한 의문 미국이 한국을 반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같은 것은 앞으로 탐구를 해볼 가치가 있는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연구의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미중 경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고민은 저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짧게 보면 한 10년이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한중 수교한 게 30년이니 그때부터 한미동맹 하에서 한중 수교한 때부터 이미 예견된 거고 길게 보면 미중 대당 특혜의 72년부터 한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물론 강도는 굉장히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게 좀 과장되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는가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그 고민에서 고민만 하고는 담론만 있었지 그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나 실질적인 전략적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한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 그리고 세 분 토론 굉장히 진지하게 정책분만의 이론 학계의 어떤 기여 같은 것을 다 포함시키는 굉장히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여섯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